2022 사야명무클럽 챔피언십 수도권 선추부 1라운드 팀원 모두 다풀로 무장한 미성주 야구부 미성오비팀과 신예에 떠오르는 강력한 우승후보 야구월드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이날 홈런타구가 중풀로 될 정도로 바람이 불어 경기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24개월 할부로 산 비싼 캠코더가 바람에 넘어가 박살이나 센터캠 촬영분이 없어 이래저래 매우 가슴이 아픈 경기였습니다 1번 태국년 남풀 김정민 선수의 타석 높은 볼을 잡아당겨 마른 타구로 차안을 만드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기아 타이거즈 프로 출신 박찬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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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선수에 타서 스윙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3개의 페스티볼에 삼진을 당검합니다. 탈곡연 나풀 이하림 선수에 타서 바깥쪽 페스티볼에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제인 접속불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승건 투수입니다. 마음이 매우 쓰린 상태에서 1번 박성찬 선수에 타서 큰바운드, 유격수가 되시아열루 송구 아! 마지막에 볼을 놓치고 맙니다.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밀리 타고, 좌익수가 자리를 잡고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의 영향 때문인지 3명의 주자가 호메 들어오고 맙니다. 4번 선출 장구르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바깥쪽 흐르는 볼에 나도 모르게 스윙을 하고 맙니다.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6번 박팔뚝 박승현 선수의 타석 일루 견제, 아! 볼을 빠뜨리고 맙니다. 히트! 아! 볼을 다시 빠뜨리고 맙니다. 주자가 들어오고 타자주자가 계속 돌아 홈에 들어오며 2대5로 점수차를 벌리는 야구월드 팁입니다. 7번 박혜연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인쿠스의 투스트라이크, 파울 결과는 스윙 삼진! 하이패스트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충희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9번 이민철 선수의 타석 바깥쪽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팁, 투스트라이크, 스윙! 아! 그런데 볼을 빠뜨렸는데 빠른 1루 송구로 3아웃이 됩니다. 파울,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떨어지는 변화구에 허스트윙으로 승진을 다가옴 맙니다. 내앗당 볼 3루수가 대시하여 원핸드로 자바 1로 송구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에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네에 높이 뜬 볼 파울 지역인데 안전하게 잡아 투하우스를 만듭니다. 전타석 중월 1루타를 기록한 무시무시한 박찬 선수의 타석 외누 비튼 볼 좌플로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미성오비의 철수가 79년 중출 강경우 선수로 교체되고 선주타자 박성찬 선수의 타석입니다. 한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안쪽 느린 볼에 헛스윙을 하고 맙니다. 아! 두 번째로 넘어지면서 이때 카메라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아! 나이님은 깠습니다. 24개월 카드 할부를 남겨두고 나이님은 떠나갔습니다. 다음 타자를 몸에 맞추고 폭투에 주자가 들어와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다시 타자를 맞추고 히트! 투수 옆을 지내는 타구의 중환으로 두 명의 주자가 또 들어옵니다. 네 높이 뜬 볼 유격수가 잡아 2아웃이 됩니다. 다시 높이 뜬 볼 3아웃입니다. 야구월드의 투수가 자완 바이어볼로 중출 이태영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유격수 정면 유격수가 잡아 가볍게 1루 송구 원아웃이 됩니다. 투수탕 볼 볼을 한 번 놓쳤지만 다시 잡아 송구하여 투아웃입니다. 79년 신일본 화풀 조흥기 선수에 타서 히트! 바깥쪽 넣어준 볼을 밀어쳐 선상 안에 떨어지는 오한이 되고 기뻐하는 조흥기 선수입니다. 1루 땅볼 아! 볼을 잡으려 뒷걸음질하다 주자와 겹쳐 넘어지고 끝까지 주자를 태그하여 아우시키는 김보건 1루수입니다. 바깥쪽 느린 볼을 밀어쳤는데 유격수가 잡아 어? 한 스텝으로 더 밟고 1루 송구 아! 송구 불안으로 볼을 빠뜨려 주자를 살리고 맙니다. 인코스 느린 볼에 원 스트라이크 한가운데 투 스트라이크 되고 주자는 2루까지 갑니다. 결과는 루킹 삼진! 인코스 느린 볼을 그냥 지켜보고 삼진을 다가고 맙니다. 바깥쪽 볼을 퍼올렸는데 애매한 지역에 떨어지는 행운의 한타가 됩니다. 유격수 정면 백핸드로 잡아 아! 볼을 놓치고 다시 잡아 1루 송구 아! 원바운드 볼을 놓쳐 또 한 점을 허용하고 잡아당긴 볼이 중안이 되어 또 한 점을 만드는 이태영 선수입니다. 바깥쪽 낮은 볼을 퍼올렸는데 아! 볼을 빠뜨려 펜스까지 하염없이 굴러가고 2타점 좌안을 기록하는 장구두 선수입니다. 큰바운드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아! 송구불하네! 발이 떨어져 태굴을 하려 했지만 세입이 됩니다. 6번 장주리 선수에 타서 파울 1 스트라이크 파울 2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인코스 느린 볼을 그냥 지켜보고 맙니다. 히트! 바깥쪽 볼을 잡아당겨 주자를 불러들이는 1타점 좌안의 박혜연 선수입니다. 히트! 좌중간에 떨어지는 큼지막한 좌중 3타로 주자 모두를 불러들이고 중계가 매끄럽지 않은 틈을 타 꿈까지 달려오는 박경환 선수입니다. 홀렛을 주고 1번 박성찬 선수에 타서 바깥쪽 느린 볼에 1 스트라이크 파울 팁 2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다시 파울 팁으로 삼진이 되어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야무월드의 투수가 박찬호 선수와 이득이 같은 98년 박찬호 선수로 결과되었습니다. 73년 설린상곤 앞둘 박종철 선수에 타서 살짝 높은 볼에 1 스트라이크 파울 2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하이패스 볼에 헛스윙으로 삼진을 다가고 맙니다. 3루 정면 가슴에 볼을 하나 1루 송구 2아웃 시 됩니다.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중출 강경훈 선수에 타서 히트! 바깥쪽을 잡아당겼는데 좌풀로 3아웃이 되며 야구월드가 나풀군단 미성호비를 2대16 홀드승으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합니다.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